어디서 오셨나요? 몰라 어떡해 난 몰라 미치겠어 널 놓치기 싫어 너에게로 점점 다가갈래 점점 내 옆에서 떠날 수 없게 먹고 싶다고 자꾸만 전화했었고 빨리 오라고 초청만 자꾸 하는 말 이런 내가 너무 지급다고 말하는 넌 봐줌되지 말아줘 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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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장 널 보면 웃었던미가 나 땜에 나 땜에 나 땜에 변했어 내 말은 다 받아주던미가 넌 내 맘에 다 받아주던미가 넌 내 맘에 나 땜에 나 땜에 변했어 나를 너무 사랑했던미가 지워 마 지워 나 나의 여행 이러고 나의 모습이 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다시 헤어졌다고 하지마 우리 함께 R BREAK 좀부터 주저만 잡고 뿌리고 다른 사람과 있냐고 의심하는 나 이젠 나에게 지쳤다고 말하는 너 화도 내지 말라고 시계를 왜 떠나요 우리 만남부터 좀 멈춰놓는데요 나 오늘 이상하네요 자꾸 떨리네요 그대를 보고서 나 오늘 이상하네요 몰라 뭐라고 나도 몰라 미치겠어 어디로 갈까봐 한 걸음 더 자음 좀 따라갈래 자음 좀 내 눈에서 떠날 수 없게 이 ahh 츄아 승 믿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